안녕하세요. 벤쿠버 써니입니다. 개들이 나무 막대를 참 좋아합니다. 어떤 개들은 집에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막대기를 물고 오기도 합니다. 큰 개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개처럼 큰 나무 토막을 물고 오기도 합니다. 물먹은 무거운 나무를 던지는 주인들도 아마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큰 나무를 던지는 주인들은 개가 앞쪽으로 미리 튀어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. 그래도 지금 얘 보면 약간 앞쪽으로 먼저 나갔어요. 저 나무가 꽤 무거울텐데도 여주인이 멀리까지 던집니다. 날씨가 많이 무덥죠?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